이제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봤을까요? 금번에 샬롬부 운동 본부장을 맡은 김진아 목사입니다 깊은 소식을 아마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시부터 있었던 실행위원회에서 저희 샬롬부 운동을 위해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겁먹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3억을 청구했는데 10억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고 부모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전도물품을 위해서도 많은 자동이 필요하고 특별히 12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하이븐 레조트에서 한 2천명 이상 전도일군들과 세미나를 가져야 되는데 대약 예산만 잡은 것도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회에서 채정된 예산과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을 다 합한다고 할지라도 참석하는 전도일군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실한 것은 이번 세미나에 무료로 초청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료로 오고 싶은 사람 다 초청해서 이번에 전도훈련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샬롬 부흥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귀한 백칠적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샬롬 부흥 운동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상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첫째는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용성과 그 정신으로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두번째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에서는 성경대로 주신 지혜를 받아서 나가는 할렐루 축복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 전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들마다 장착을 하게 되면 영웅적 시스템이 발견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양육까지 양육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오늘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주면 양육 시스템까지도 각 교회들마다 장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합동교단의 각 교회들이 엄청 엄청난 무장하게 결과적으로 전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순서가 나와있듯이 그 일정이 다 나와있는데 그 일정 뒤편에 보면 총회 천론붐 전도붐 주의 일정입니다 천론붐 전부대 총진구실 뿐입니다 붐 축복전도 강사용원 훈련입니다 강사와 리더십도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일부 내부 수련회가 7주 정도가 있습니다 또 분리심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능력하다면 농담한 건 아닙니다 현재 재정이 과연 허락이 될지를 다시 재정평가를 해서 그 재정평가를 통해서 가요한 재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15억으로 그냥 나가면 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되 이렇게 되면 각 양육까지도 섬겨될 수 있는 더 진짜 교회를 쓰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되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총독 동원 전도주의로 내신대로 섬겨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한다면 그 뒤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또 그 교회를 후속하기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목회를 쓰고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백시대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깃발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깃발을 수여하는 대로 순서는 우리 샬롬 부흥 운동 본부가 맨 처음이고요 그 다음 기록신문 GMS 총신대 그리고 칼빈과 대구와 광주 신학교인데 혹시 그 관계자분이 기억에 안 계시면 그 위원 중에 샀다 그 깃발을 쓰셨던 분들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기독신문입니다. 깃발을 받으신 후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왼쪽으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살리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써주세요. GMS 다음 총신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밀입니다. 다음은 대구. 전달하시면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칼밀입니다. 다음은 칼밀입니다. 자, 이제는 깃발 모두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깃발 오른쪽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둘, 두, 스윗.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잠깐만요. 얼굴 가리지 마시고 앉으세요. 총장님 얼굴만 나옵니다, 지금. 박재신 목사님, 깃발을 위로 더 높게 들어주세요. 조금만 뒤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위촉장 수요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번 얘기를 하실 분들에게 위촉장을 다 수여해 주시는데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몇 분만 이렇게 수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 위촉장, 위촉장, 김진영 위단 보사 귀환지의 최초의 총회 설렁구 동봉구 본부장으로 부탁하오니 총회 사명과 목적을 위해 충성해 주시기 바라. 주 2011 11월 3일 대한예수계장학교 총회 총회장 권순홍 보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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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대만석 목사 위총장 대만석 목사 전동성봉단장 이하영입니다. 전병하 자동입니다. 본보 회계 위총장 전병하 자동입니다. 위총장 이도영 동사 본보 자동입니다. 161개 노회 노회장님들이 모두 노회복구장에 계시는데 161문을 다 이 길이 비울 수가 없어서 대표로 평소로의 강병진 보사님 노회장님 나오십니다. 위총장 당경진 목사 평소노배 공부장 이하영입니다. 진영훈 목사 긴급자 출시를 갈정지есто 하여 인천공사 대표너스 위총장 진영훈 목사 대륙붝대 최고의 총회 샬롬 로먼 검건 본부 서귀로 위총방원 총회의 사명과 모조볼리에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전선은 감사드립니다. 네. 또 총회장님. 이번에는 총회 회의의 기도인데요. 지난번 이태원 장사 사고가 난 다음에 가장 발빠르게 우리 총회장님께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담화문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남독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회의의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섭방위와 기도합시다. 이태한 참사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은 상상할 수 없는 참사 앞에 기가 막히고 오르십니다. 그들 대부분이 10대, 20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밤에 비보를 들은 가정들은 청천배락을 맞이하듯이 계십니다. 어떤 말을 위로하며 아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함께 섭팔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거둬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만남도 있고 위로도 필요하고 신과 버려도 루야 함께 그 건강은 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오늘 죽음으로 내몰아버린 공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비보의 자리에 섭팔 뿐입니다. 섭통과 애도의 자리에서 교회는 스스로 불을 통하고 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길을 쉬는 줄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금만에 생명을 줄 진리인데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제 생활을 이 사회를 둔가한 문으로 이끌고 섭겼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보금을 전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 다음 세대를 조안해서 미래세대를 서었냐는 것입니다. 종교회의 505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행,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의 방을 붙잡아야 합니다. 찬원구역의 집군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우려합니다. 함께 선포하니에 기도합시다. 2020년 10월 31일 총회장, 내아대주장, 총회장, 고수, 목사, 기도자분 5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며 영원으로도 사랑하지 못한 죄를 배기합시다.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합시다. 청소년, 청년, 남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될까? 소원의 사냥, 강락으로 기도합시다. 총회의 천원, 부흥동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늘리고 총회의 기록, 우리 자신의 회의 기록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늘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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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통하여서 주 안에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제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떠나간 주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다 다시 뽑을 수 있도록 샬롬 부흥 전도 운동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샬롬 부흥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또 많은 양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먼저 전부에 힘써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샬롬 전도 운동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전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에까지 번져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기하시고 전도하는 본을 보여주어 전도하는 교인들이 되기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물을 전도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의 오만과 제약으로 자연의 본래의 모습이 파괴되어 가는 상황과 현상입니다.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의 산롬으로 회복되어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배하는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롬 공연동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후와 환경과 삶을 손색시키는 운동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겁이 납니다. 하나님과 다른 세대가 나올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 세대와 신학교를 세워가는 교회와 총회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의 부흥운동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신과 기도로 기성세대가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갖춰보는 부흥운동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 마음속에 샬롬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와 농어촌의 모든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여 교회만의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주 수양관을 건립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로 건립되는 수양관에서 목회자들이 제기업을 받고 제게 된 훈련을 받아 각지교회가 살아나고 샬롬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합심이 기도했던 일곱 가지의 기도 지목은 우리 총회장님께서 올 한 해 중점 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우리 모이신 분들에게 기도 비행기 종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종이가 나오셔서 이제 샬롬하면 여러분들은 우웅하면서 이 비행기를 날리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태원 참사가 나눠서 이걸 할까 말까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가슴에 또 리본도 달고 우리가 조용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도 비행기를 날리는 것은 대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받으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한 줄 혹은 두 줄 짧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회장님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거기다 쓰시고 준비하고 계시면 총회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구제창을 하신 후에 샬롬하면 여러분들은 부웅하면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릴 때는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임원님들 임원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별로 쓰셔서 이 앞쪽을 향해서 앞쪽을 향해서 구제창 할 때는 임원들은 전부 나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광고를 샬롬 부웅 운동군구 총무이신 이 도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간을 주셔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회장님이 생각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총회 샬롬 부웅 전동운동의 출연 일정은 우리 순서직 임명에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를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총회 샬롬 부웅 강사 요원 추천 광고회 부분시킬 그리고 또 광고회에서 노회별 정진회의 일정 장소 진행 전도성공효예 추천 열교회 이런 것들을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시간을 응수해 주셔서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그간의 모든 노래 이것을 총집계해서 우리 기록신문의 11월 12일 22일 자에 정명 광고로 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회가 혹시 빠져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꼭 우리 노회장님 승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샬롬 부웅 축복전도 강사위원 훈련이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가산 거에 이곳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셔틀 운영을 합니다만 시방만 오전 9시 1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세월째로 종교육군 개공수련회가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강원 하이온 리조트 컨벤션센터에 2천평 예산으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개혁은 일부는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월증과 그 다음 접수로 접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총회장님 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오늘 선물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제가 세밀하게 환불해 드리면 예 호가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도 빠짐없이 정말 고급 브랜드에 좋은 스킨 셀터라고 하니까 꼭 해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마치도 사진 촬영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 앞면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위쪽 장 받으신 분들은 그때 받으신 위쪽 장을 피워 주시면 앞에서 사진 촬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행사 마칠 때까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 뒤에 계신 분들 보기 없이 뒤에 계신 분들 좁은 자리를 하셔서 앞자리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따 사진을 찍을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앞줄에는 위 총의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셜롬 우리 임원들이 앉도록 이렇게 해서 다 일어나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를 뒤로 다운될게 하시면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냐고를 만드시면 뒤로 갈지 않고 뒤로 갈지 않고 나오면 나오면 모양새가 좋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일단 그리고 끝난 시에 우리 셜롬 위원들께서는 아까 말했던 303호에서 끝나고 나서 총회장님과 간담회를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한번 오른손 들어가지고 비행기 날이 시간입니다. 비행기 지금 언제 나가면 캡쳐됩니다. 오른손 들어가지고 제가 선상 주여 축복적으로 샬롬부흥을 하면 여러분들 주소속하게 외치면 되겠습니다. 주여 축복적으로 샬롬부흥을 주소속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 주소속 주여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소속 위로들아 준비 자 그리고 사진 찍을 분들은요 위에서 밑으로 찍은 것이 안걸립니다. 왜냐면 전도 딱 안걸립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위로 올라가셔서 밑으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실 분들은 위에 올라가서 찍으세요. 특별한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찍을때 작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안에 어떤 위의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옆에만 박자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얼굴도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준비됐으니까 제가 사진이 됐다고 우리 친구 집사인 대스영화 보냈습니다. 여기가 포토라는 관객이 됐습니까? 자 제가 외칩니다. 찬호 모호 제가 끝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관련에 이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3일 예정했던 대로 우리 샬롬 부흥 전보 운동 총진군 발표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곳까지 오셨던 사랑하는 죄종들을 주요로 발로 붙잡아주셔서 무사히 가정까지 교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19일까지 저희들 행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오니 순간 후 순간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2일 날 우리 강사 훈련에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21일까지 진행되어진 하이원 리조트에서의 모든 전보 운동 훈련도 성공에 맞춰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월 29일 무료 시작해서 3월 19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될 전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전보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만 세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는 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찍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찍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찍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찍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찍기를 했어요? 우리 그러면 전부 앞쪽으로 하나 찍고 나오셔서 찍고 두 장을 찍겠습니다. 이쪽 부분을요. 그거를 이쪽에 뚫어주시면 네. 자, 김영사님 하겠습니다. 박수고요. 하나 뚫겠습니다. 다리 안쪽으로 앞으로는 무슨 일이야? 그쪽으로 뚫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9위 차에서 샬로 고음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샬로 고음 하나 둘 셋 되셨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김영사님 앞쪽으로 네, 정보 아 고음 하나 하나